안녕하세요.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시 좋아질까? 그때 가면? 시 김대웅 시인 좋아질까? 세월이 가면? 그때가 좋아질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오늘 희망으로 산다. 한 그루의 희망나무를 마음 중심에 심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 세월이 가면 그때는 모두 좋아지게 해달라고 해 주십사 하고 염원하는 마음의 창으로 해님이 미소를 보낸다. 앉아야 할 수 있는 모든 그루의 희망나무를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해 주십사하고 염원하는 마음의 저항이 심고 위치하게 해달라고 해 주십사하고 열고 burada compass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받지않게 해 주십사하고 말하ubenend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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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틴 bi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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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파수꾼은 잠들 수 없다. 누가 그대를 절망하게 하는가. 알잖아. 자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사람 좋다고 신뢰했던 내가 아버야. 절망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희미한 새벽 안개처럼 온다. 날이 밝아. 나아졌다. 어디까지 추락할지. 생각할 생각할 생각하지.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절망해.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주변에 항상 있으니. 내 마음 파수꾼은 잠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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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 파수꾼이 우리 사이. 지난 수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머물러 내일로 갈 수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 오늘 인질로만 알았는데 내일이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은 기적이다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데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좋다 오늘 이 하루도 시 김대음 시인 오늘 이 하루도 무사히 지날 수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머물러 내일로 갈 수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 오늘 인질로만 알았는데 내일이 있어서 기적이다 오늘은 기적이다 오늘은 기적이다 어떻게 오늘까지 왔는데 한숨 돌릴 수 있어서 좋다 좋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대응 시인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은 늘 있었어요. 걱정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걱정은 있어요. 살아있는 이유는 걱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걱정 저런 걱정 누구나 하지만 걱정이 앞을 가로막진 못한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거예요. 걱정하는 내용 그대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마음 지켜질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또 간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걱정하지 말아요. 아멘